자 101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먼저 보기를 보시고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 오른쪽에 b, p, p 라고 수동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부사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c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02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먼저 abcd 보기를 보시고 블랭크로 가셔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키워드는 오른쪽에 or이 되겠죠? 즉 상관 접속사 either a or b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b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03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자 먼저 abcd 보기를 보시고요. abcd 품사 문제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키워드는 어디서부터? she부터 보시면 되겠죠? she 주어, 해줄 동사 그럼 뒤에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o 마찬가지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럼 답은 a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쇼를 떠날 마음이 없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자 먼저 abcd 보시면 대명사의 격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문장 구조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하셔야 되니까 왼쪽을 보시는데 주어가 나와 있고 수동태의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주격 보호로 문장이 완전하게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을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나고 오른쪽에 접속사로 새로운 문장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리가 되겠죠? 즉 부사의 역할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 자리는 없어도 되는 부사의 역할인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b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05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abcd 보기를 보시고 품사 문제가 되겠고요.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에는 전치사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럼 형용사는 여기서 답은 b번이 되겠죠? 토익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은 거주하는이라고 해서 b번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a번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의 과거 분사가 되겠는데요. 의미도 되지 않고 문법적으로도 쓰이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거주하는 고객들을 위안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106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먼저 abcd가 모두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치사의 문제가 되겠죠?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의 available과 가장 어울려 쓰이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때 available이란 말은 이용 가능한 이란 의미도 있지만 즉 사람이 주로 나온 경우에는 사람이 시간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dentist는 전치사는 필요 없고요. consultation, 상담을 위한 시간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답은 b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7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먼저 abcd를 보시면 품사 문제가 되겠고요.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에 she부터 she까지 동사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즉 그녀가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부사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d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a도 부사가 있지만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답은 d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c 같은 경우에 보다라고 해서 자동사로 쓰였는데요. 만약에 c 같은 경우가 타동사로 뭐뭐를 보다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abcd에 이 자리에 clearness라고 해서 목적어, 즉 명사가 나온 경우에는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즉 분명함을 보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보다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 쓰인 c는 자동사가 되겠죠? 목적어가 필요 없는 그래서 답은 d번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즉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를 모두 쓸 수가 있고 보기에 명사와 부사가 함께 나온 경우에는 해석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8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먼저 abcd를 보시면 대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즉 대명사라는 것 자체가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명사가 나온 경우에는 그 앞에 나온 명사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penny bank라고 해서 이 명사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수명사를 쓰셔야 되겠죠? 즉 이 자리는 어떠한 복수명사도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a나 또는 c나 쓸 수가 없고요. 자 그럼 오른쪽을 보시면 새롭게 출시한 온라인 뱅킹 서비스라고 해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소유격 대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it's, 답은 d로 체크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9번 같은 경우에는 abcd 모두 품사 문제가 되겠고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을 보시면 receive부터 보시면 되겠죠? 동사가 나왔고요. 그럼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initial 자체가 형용사가 되겠죠? 그럼 형용사 뒤에는 명사를 쓰셔야 되니까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즉 초기 임무를 받았다가 되겠습니다. 자 110번 같은 경우에는 abcd가 모두 동사의 변형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을 보니까 주어가 나와 있고 동사가 되겠죠? plans. 그럼 그 다음 자리는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동사, 동사, 동사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답은 투부정사로 답은 d번. 즉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자 111번 같은 경우는 abcd가 일단 품사가 섞여 있는데요. a는 부사, b와 c는 접속사, d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those who mom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즉 일단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와 부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를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present, 보여주는 사람들 입장 티켓을 main entrance에서 그리고 나서 will be allowed it 얘가 진짜 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와 동사 하나만 나온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접속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와 d 중에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즉 입장 티켓을 보여주는 사람들만 입장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a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2번 같은 경우에는 abcd가 마찬가지로 동사의 변형 형태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인 주어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명사 자 그 다음에 were not passable 이라고 해서 얘가 진짜 동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관로에서 스트레스를 꾸며주는 문장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분사를 써야 되는데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c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13번 같은 경우에는 abcd를 보시면 a, b, d는 동사의 형태가 되겠고 c는 명사가 되겠죠? 서신 또는 편지와 같은 어휘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만 보시면 as란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있고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어 즉 명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전명구이기 때문에 그럼 답은 c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4번 같은 경우에는 abcd가 모두 동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에 주어가 가벼운 스무대의 랩탑 컴퓨터가 will be 동사가 될 건데 supervisor 질과 그리고 일반 직원들에게 까지만 보면은 다 나눠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a번으로 체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5번 같은 경우에 abcd 품사가 섞여 있는데요. 즉 a번 같은 경우에는 부사도 되고 접속사도 됩니다. 꼭 외우시고 b번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가 되겠죠? while과 같은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c번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접속사 모두 쓸 수가 있고 d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나온 단어의 정확한 쓰임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115번 블랭크로 가시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즉 주어동사가 나오는지 명사가 나오는지 주의하셔야 되겠죠? traffic jam이 나오고요. 교통체증 coast는 동사가 될 수 없겠죠? 교통체증은 교통체증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관계로 보실 때는 이 자리는 비동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 r이나 war 같은 비동사가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얘는 pp 과거 분사로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사고로 인해 야기된 traffic jam 교통체증 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전치사를 쓰셔야 되고요. 그럼 답은 c 아니면 d가 되겠는데 해석상 교통체증 때문에 그 주체자들은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답은 d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16번 같은 경우는 abcd가 모두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데일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여러 가지의 short story가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뒤에 보시니까 high school student 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쓰여진 여러 개의 짧은 스토리를 표현한 것 아니고 말한 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comply with 으로 쓰이는 게 되겠죠. 따르다 준수하다라는 뜻입니다. compile과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출판하다 출간하다가 가장 가깝겠죠. 그래서 답은 d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17번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으면 3초 문제가 되겠는데요. 즉 abcd가 일단 부사가 구성되어 있고 블랭크로 가셔서 have yet to 알고 계시면 바로 비번으로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have yet to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인데요. 자 그럼 이 문장을 잠깐 해석을 해보면은 이 회사의 파산에 관한 소문이 이미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가 되겠죠. 모든 사업 분야에 회사는 아직 confirmation 확인을 주지 않았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비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18번 같은 경우에는 abcd가 모두 형용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형용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이 형용사가 수직하는 명사와의 관계를 보시면 얘가 수정 또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대 계약서에 어떠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가파른 조정이나 또는 사실상의 조정 얘는 어떤 사실이 정말 틀림없이 사실이다 라고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꺼려지는 조정이 아니라 상당한 수정사항이 만들어졌다 가 되겠습니다. 즉 아파츠가 세입자에 의해서 재임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19번 같은 경우에는 abcd를 보시면 문법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3초 문제로 다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블랭크로 가시고 왼쪽에 before이 나와 있고요. before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더 라는 정관사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즉 더 로 이루어진 명사 표현이 나와 있고 전치사고는 날리시면 되고요. 즉 왼쪽인 전치사 그리고 오른쪽에 관사로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동명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비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비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0번 같은 경우에 블랭크로 가시고 왼쪽부터 보시면 이 에어컨디셔닝 제품은 팔린다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30개국 이상에서 팔리겠죠. 그래서 답은 in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1번 같은 경우에는 부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하시는데 매니저는 결정했다 받아들이기로 스폰서쉽 제안을 그럼 이 사실이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답은 궁극적으로 결국이라고 하는 C번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2번 보시면 ABC는 일단 접속사와 부사, 전치사가 섞여있죠. AB 접속사 CNN 부사 그 다음 D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동사 또는 명사에 주의하면서 문제를 푸시는데 블랭크로 가셔서 Renovation Work 주어가 되겠고요. 전치사고 관로하시고 자 보수공사가 끝이 났다 그러니까 접속사를 쓰는데 보수공사가 끝이 났다 직원들은 자 중요한 거는 동사죠.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원인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A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보수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직원들은 돌아갈 수 있다 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3번을 보시면 ABCD 모두 같은 본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해석을 하는데 몇몇 온라인 강좌들은 대학교에서 제공이 되는 자 이 강좌들은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해서 고안되었겠죠. 답은 디자인 답 C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4번은 ABCD가 모두 명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명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이 자리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관계를 보는데 세부적인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류부서로부터의 이 세부적인 명사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회사가 전력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럼 즉 그 내용을 제안한 게 되겠죠. 물류회사의 세부적인 제안서에 따르면 답은 A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5번 같은 경우에는 ABCD가 모두 같은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뭔가 CJ문제처럼 생겼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결정하는 키워드는 블랭크 위에 Suggest가 되겠죠. 제가 영상에서 3초 문제로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회의 몇몇 회원들은 제안을 했는데 즉 이 회사의 인수가 연기되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겠죠. 그럼 뭐뭐 해야 한다기 때문에 우리가 조동사 Should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석상 인수가 연기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도 전치사구로 목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능동을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Should가 생략이 된 Should be postponed 즉 비번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26번은 ABCD가 동사의 변형 형태 그리고 CJ문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같이 보시는데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쓰레기 분리 정책은 이었다. 중요한 법령 Ordinary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외우시고요. 법령이었습니다. 그 다음 대철부터가 이를 수식을 하고 정부가 주어 그 다음 자리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A는 올 수가 없고 B, C, D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Government 같은 경우에 3층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C는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정부가 썩지 않는 쓰레기를 Reduce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했었던 정책이었다가 되겠죠. CJ 맞춰주시면 답은 D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27번 같은 경우에는 ABCD를 보시면 문법 문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이 문제는 오른쪽에 Shep 만 보시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즉 직업에 지원을 한 Shep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요. 문제 풀 때는 자 Shep 이라는 것은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가산명사가 되겠죠. 즉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단수 형태로 왔다 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명사만 올 수가 있고 Little은 불가산명사 즉 셀 수 없는 명사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수명사라고 외우고 있죠. 즉 셀 수 있는 명사라면 반드시 복수명사를 쓰셔야 되고 물론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는 거 자 그런데 애니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둘 다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수 복수 다 올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자리는 셰프가 나왔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것은 애니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애니가 답으로 자주 나오는 편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애니가 이렇게 긍전문에서 쓰인 경우에는 어떤 뭐뭐라도 라고 해석이 돼서 모두 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이곳에 지원하는 어떠한 셰프라도 적어도 5년의 경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28번은 ABCD가 모두 명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명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그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의 키워드는 리미티드 버젯 정도가 되겠고요. 즉 한정된 예산이 되겠는데요. 한정된 예산으로 일을 하는 이 재봉사들은 실크하우스에 갑니다. 뭔가 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재봉 물품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답은 C번으로 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또는 뭐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129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보시면 어휘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시고 왼쪽부터 먼저 해석을 하시면요. 직원들 어떤 직원들이냐면 자리를 비우는 직원들인데 어떤 기간인데 뭔가 장기간 동안 이라는 의미가 와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뭔가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데 우리 B번의 익스팬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확장되는 것과 연결을 쓸 수가 있고 D번의 익스텐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D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0번 같은 경우에 ABCD 보기를 보시면 뭔가 문법 문제 저런 보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해석도 필요하고 이 문제를 또 표현을 알고 계신 분들은 더 빨리 문제를 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해석을 해주시면 몇몇의 선임 직원들은 인사부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을 도와준다. 지원자들을 평가할 때 까지에서 문장이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 중에 Necessary라는 형용사를 달고 Themselves는 쓸 수가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 쓸 수가 없고 그럼 답은 필요할 때마다 도와준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C번으로 Whenever 쓰시면 되고요. 즉 Whenever It is necessary 에서 It is 생략해서 Whenever necessary When necessary If necessary 처럼 많이 쓰이니까 그 표현 자체를 외워주시면 문제 풀 때 더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D 보기를 보시면 어휘 문제로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하지만 키워드를 잡아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으로 가셔서 이 사람의 영화 후에 즉 이 사람의 영화가 끝난 후에 Viewers 즉 영화를 본 사람들은 Stay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남아 있도록 권장이 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남아 있냐면 For a short 뒤에 명사의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미 영화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참여를 위해서 짧은 참석을 위해서가 아니라 토론을 위해서 어떤 짧은 토론을 위해서 남아 있도록 권장이 되어집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즉 영화가 끝난 후에 관객들과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B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2번 ABCD 보기를 보시면 준동사와 그리고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사의 다양한 시제와 그리고 수동태와 능동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로 올라가시고요. 블랭크 왼쪽에 주어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블랭크 오른쪽에 목적어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쭉 보시면 동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가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사가 아닌 준동사 A번은 소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랭크 오른쪽에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는 능동태 동사를 쓰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수동태인 C번도 소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랭크 왼쪽에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D번 현재 시제를 쓰게 되면 S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의 수와 상관이 없는 조동사가 있는 B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03번 ABCD 보기를 먼저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겠죠. A번은 부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동사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블랭크로 가셔서 이 블랭크 왼쪽에 관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블랭크 오른쪽에 명사로 끝나는 문장이기 때문에 앞문장을 다 보시지 않고 관사부터 맨 끝까지 이 명사 표현까지만 확인을 하셔도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시고요. 블랭크 왼쪽에 부정관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블랭크 오른쪽에 아웃사이드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다이닝 에리아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블랭크 자리는 부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C번과 D번을 소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부사와 형용사 중에 정답을 찾으실 때는 빠르게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즉 이 자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자리인지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아름답게 먼저 부사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시면 아름답게 야외 뭔가 해석이 이상하죠. 즉 이 자리는 형용사가 이 다이닝 에리아 를 수식하는 자리로 보실 수가 있고요. 해석하게 되면 아름다운 야외 다이닝 에리아 식사 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 형용사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4번 ABCD 보기를 보시면 어휘 문제나 혹은 문법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블랭크로 올라가시고 블랭크 오른쪽에 5000 people 이라는 주어가 나와 있는데 토익 에서 문법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때 이 수치가 나왔을 때 바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먼저 오른쪽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웹사이트까지 목적어가 나와 있고 부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블랭크 자리는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는 부사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수치와 어울려 쓰이는 부사인 over A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over 이란 이 어휘는 뭐뭐 동안 혹은 뭐뭐 위에 와 같은 전치사로도 쓰이지만 수치와 함께 뭐뭐 이상 5천명 이상의 사람들 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over 말고도 수치 앞에서 쓰이는 수치부사들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105번 ABCD 보기를 보시면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고요. 블랭크 왼쪽에 보시면 비동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비동사 ing 즉 진행시제로 보실 수가 있고 즉 동사의 어휘 문제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 의 경우에는 이 목적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어휘를 찾는 것이 키포인트 인데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이 목적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동사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줄부터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로 가시고 널리 광고 되는 기술 컨벤션 이라고 해서 주어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애프터 센터 까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죠. 장소를 나타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립 전시 센터에서 열리는 뭐 이런 의미인데 해석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이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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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기술 컨벤션 은 많은 관중 즉 목적어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많은 관중을 끌고 있다. 혹은 많은 관중을 끌 것이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휘 문제도 키워드를 잡아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푸실 수가 있는데 제 영상에도 다뤄놨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타동사의 경우에는 풀어주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6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형용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블랭크 왼쪽에 주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비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를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키워드는 바로 일단 주어로 나온 사람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의사는 뒤에 문장을 보시면 환자를 보다 라는 의미가 나와있죠. 그리고 목요일 5시 15분에 즉 이때 정답으로 쓰인 어휘는 정말 중요한 어휘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 업로드를 했었던 어휘인데요. 바로 사람이 주어로 나온 경우에 사람이 시간이 되다. 무언무엇을 할 여유가 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정답은 C번 available 이란 어휘를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휘는 주어가 사물인 경우에는 사물을 구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렇게 주어가 사람으로 온 경우에는 이 사람은 시간이 된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해석하게 되면은 이 의사는 5시 15분 목요일 5시 15분에 환자를 볼 시간이 된다. 환자를 볼 여유가 된다.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어휘가 바로 D번이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환자를 볼 가능성이 있다. 보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의미로 D번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possible 이라는 어휘는 주어를 사람으로 쓰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is possible 이라고 는 쓸 수 없다는 거 굳이 쓰고 싶으면 it is possible 이라고 해서 가주어를 써주시고 it is possible 그리고 뒤에는 for him to see the patient 와 같이 이런 문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답으로 나온 available 이라는 이 형용사는 정말 자주 쓰이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107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블랭크로 올라가셔서 이 문제는 3초 만에 정답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블랭크 왼쪽에 조동사가 나와있고요. 그 앞에는 주어가 나와있겠죠. 주어 다음 조동사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와있고 이 동사의 목적어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랭크 자리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부사 자리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ABCD 중에서 부사를 찾아주시면 정답은 B번으로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08번 ABCD 보기를 보시면 전치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블랭크로 올라가셔서 이 블랭크 자리가 전치사 자리라면 이 전치사와 따라 나오는 전치사의 목적어 즉 명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팀 미팅 동안 이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뒷문장을 보시면 이 사람은 그 팀 미팅 동안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했다 라는 내용이고 뒤에는 부관성의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빠르게 D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해석을 좀 더 해보면은 이 사람은 아침 미팅 동안 국제사업 관행에 관한 이 어휘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뭐뭐에 관한 이라는 이 regarding 아주 자주 나오니까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국제사업 관행에 관한 추가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09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로 올라가셔서 이 문제의 정답을 결정하는 키워드는 바로 첫 번째 줄에 make라는 동사로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in order to 라는 to 부정사로 쓰였는데요. 이 make라는 동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 make라는 동사는 3형식으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5형식으로도 쓰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in order to make 그리고 뒤에 its servers 즉 서빙하는 사람들 서버들이 목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는 instantly 라는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는 부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블랭크 자리에는 목적격 보어로 보실 수 있고 즉 이 make라는 동사가 5형식으로 쓰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격 보어자리이기 때문에 보어자리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나 명사를 고려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번 B번은 일단 소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A번 B번에 나온 표현들은 뒤에 목적어를 달고 쓰여야 하기 때문에 또 오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고 그럼 형용사와 명사인 C번과 D번을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 보어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설명하는 경우에 쓰이고 명사 보어 경우에는 동격의 경우에 쓰인다 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목적격 보어 이기 때문에 목적어와의 관계를 보셔야 되겠죠. 그럼 해석을 해보면 이 서버들을 알아볼 수 있게 즉시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서버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 보어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형용사인 C번을 체크하실 수 있고요. 명사의 경우에는 동격이기 때문에 이 서버와 이 신원확인 또는 신문증명 이라고 쓰이는 이 명사가 동격의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명사 보어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메이크라는 이 동사를 키워드로 잡아주시고 O형식 동사로 쓰인다는 것 그리고 뒤에 서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가 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형용사 보어로 C번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이크라는 동사가 사역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그럴 때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뒤에 이어지는 문장과의 의미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이 동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 이 동사의 목적어가 또 따라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는 따로 목적어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동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쓰인 이 메이크는 사역 동사가 아니라 일반 오형식 동사로 쓰인 메이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0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부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시면서 키워드를 또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번째 줄로 가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너라는 주어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는 뭐 사업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겠죠. 해석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오너는 부사하게 응답합니다. 즉 동사와의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 뒤에까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든 리뷰에 응답을 합니다. 뭐 답장을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 리뷰를 수식하는 관계사 절이 나와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인터넷에 남기는 모든 리뷰에 응답을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가장 자연스러운 어휘를 골라주시면 개인적으로 응답을 하다 혹은 직접 응답을 하다 직접 답장을 하다 라는 의미가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은 비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사가 자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동사와의 관계가 키워드가 되겠죠. 이 동사를 키워드로 잡아주시고 가장 자연스러운 어휘를 골라주시면 비번으로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11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동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영상에서 다뤘었던 Assure 이란 동사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해석을 하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블랭크 왼쪽에 주어가 나오죠. 80%의 이 의사들이 그리고 뒤에 대절이 목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General Department의 이 향균 핸드워시 손세정제가 경쟁사의 것보다 더 낫다 라는 이 사실에 동사한다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즉 That 이하의 이 내용에 동사한다 라는 의미인데 가장 자연스러운 어휘를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번의 경우에는 호의를 보이다 라는 의미고 그리고 C번의 경우에는 뭐뭇을 자백하다 라는 의미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구요. 자 그러면 이 That 이하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라는 D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때 헷갈릴 수 있는 어휘가 이 비번 Assure 이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확실히 말하다 장담하다 라는 의미의 이 비번을 해석으로만 하게 되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어휘는 이렇게 바로 That절 목저가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That 이하를 장담하다 확실히 말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휘니까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112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모두 That으로 끝나는 접속사들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어휘들은 더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외워 두셔야 됩니다. 의미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빠르게 푸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블랭크로 올라가시고 일단 접속사의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완전한 문장 두 개가 나오겠죠. 자 해석을 하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례 점검이 Has been completed 즉 끝났다 연례 점검이 끝났다 라는 문장 일단 주의해서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창고 작업팀은 Can begin installing 즉 설치하는 것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아서는 연례 점검이 끝났기 때문에 창고 작업팀을 이제 설치하는 것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D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13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대명사의 다양한 격 그리고 부정 대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문장구조와 같은 문법 문제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시고요. 블랭크 왼쪽에 전치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에는 목적격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는 어휘를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랭크로 가시고 첫 번째 줄에 이 사람은 지원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 혹은 그 자신 그 스스로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A번 C번 모두 오답 처리하실 수 있고 정답은 D번으로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자 문장을 조금만 더 보게 되면 지원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리디자인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혹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이 지원서를 검토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특정한 누군가를 나타내는 정답은 D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이 블랭크 왼쪽에 ensure 이라는 타동사를 키워드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어지는 표현으로 또 정확하게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 줄부터 보면서 좀 더 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실 매니저는 is required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가 되겠죠. 요구되어집니다. to ensure 보장하는 것이 또는 확실히 하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ensure 이란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그럼 이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는 이 자리에 그 앞에는 형용사가 나와 있고 뒤에는 전치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야지만 목적어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a,b,c,d 중에서 명사를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모든 화학약품 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화학약품의 적절한 저장 이란 의미가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빠르게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번의 store 이라는 어휘는 동사로 저장하다 라도 쓰이지만 명사로도 쓰이는데요. 그런데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상점 혹은 백화점 과 같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가산명사 이기 때문에 이렇게 랭크 왼쪽에 어떠한 관사도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수형을 쓸 수가 없고요. 복수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해석상 상점 이란 의미가 아니라 저장 혹은 보관 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5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형용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첫 번째 줄부터 당신의 임대료가 지금 2주 블랭크한 것을 봐서 대충 감이 오죠? 당신은 집으로 하셔야 됩니다. 추가 late fee 즉 늦어서 내는 돈인 연체료를 내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2주 기한이 지난 2주 늦은 이란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16번 보겠습니다. ABCD 보기를 보시면 일단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두 능동이죠. 그리고 비번의 준동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첫 번째 줄에 시제를 키워드로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녀의 이메일에 응답을 할 것이다 라는 미래시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when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시간 부사절 시간 조건 부사절 이 나와 있는데 주절이 미래인 경우에는 시간 부사절의 시제는 현재 시제로 나타내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C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수요일에 그녀의 트립에서 돌아왔을 때 의미는 미래이지만 형태는 현재 시제를 쓴다 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응답을 할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7번 ABCD 보기를 보시면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즉 전치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블랭크 자리 오른쪽에 명사를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2am 그리고 4am a and b 로 나와있기 때문에 바로 between d번의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 이 수요일에 금융그룹의 웹사이트는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오전 2시와 그리고 4시 그 사이에는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18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명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빠르게 해석을 하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키워드가 스피킹이 되겠죠. 스피킹 블랭크가 있다라는 의미고 오른쪽을 보시면 10월 13일 금요일에 스피킹 즉 말하는 연설이 되겠죠. 연설 약속이 있다라는 의미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채용 어떤 기간 혹은 주제가 아니라 연설 약속이 있다라는 의미의 D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19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이 문제 키워드는 바로 블랭크 왼쪽에 자동사를 키워드로 잡아주실 수가 있겠죠. 자동사 다음에는 부사 있으나 필요 없는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A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따로따로 도착하다 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줄에 appliances 가전 제품 주어 체크해 주시고요. 동사는 바로 이어지는 included 를 동사로 체크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included 가 동사인 경우에는 뒤에 목자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어서 were assembled 이라는 진짜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included 에서 in the sale 까지는 과거 분사가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에 포함된 가전 제품은 were assembled 조립이 되어졌다. 다른 공장에서 조립이 되었다. 의미죠. 그래서 그들은 따로따로 도착한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20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 있는데요. A번 그리고 C번 명사 그리고 B번 D번 동사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blank로 가셔서 이 문제의 키워드를 잡아 보면 먼저 blank 왼쪽에 all 키워드로 잡아 주실 수 있겠죠. all 그리고 customer blank 그리고 계속 이어서 문장을 보시면 no matter how minor 아무리 작을지라도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그리고 본 동사 should be answer 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O부터 이 blank까지가 주어 자리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주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러면 B번과 D번을 소거를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이 문이라는 A번 C번 복수와 단수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주시고요. 이 O 다음에 가삼 명사가 온 경우에는 복수 형태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21번 ABCD 보시면 다양한 어휘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블랙으로 가셔서 문장을 해석하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그 회사의 위생 기준은 그리고 뒤에 4부터 동사 앞까지 관로 처리해 주시고 중요한 표현은 아니겠죠. 생산 라인에 대한 이 회사의 위생 기준은 으로 보실 수 있고 일단 주어 체크해 주시고요. 그 위생 기준은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의 도우즈 즉 이 도우즈는 앞에 나온 이 스탠더즈를 받겠죠.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의 위생 기준 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extend 라는 동사와 함께 쓰여서 이 회사의 위생 기준은 다른 회사들의 위생 기준을 뛰어넘는다. 그 이상이다. 훨씬 더 좋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를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정답은 beyond 로 보실 수가 있겠죠. extend beyond 라는 표현은 뭐뭐를 뛰어넘다. 뭐뭐를 넘어서다. 뭐뭐너머까지 미치다. 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고요. 이 표현을 몰랐더라도 이 기준이 다른 대부분의 회사의 기준보다 뭔가 넘어서는 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를 넘어서는 이란 의미의 D번을 또 정답으로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122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다양한 어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문장을 해석하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법적인 보증 기간은 그리고 이 자동차의 Dm 중요하지 않고 법적 보증 기간은 5년 그리고 블랭크 그리고 300,000 km 라고 해서 30만 km 라고 나와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콤마 다음에 whichever takes place 라고 해서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어지는데요.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whichever를 키워드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whichever 이라고 하는 이 복합관계 대명사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는 A나 B 라고 해서 선택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이나 혹은 30만 km 라고 문장을 만들어주는 OR 이라는 접속사를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 자동차의 법적인 보증기간은 5년이나 30만 km인데 먼저 일어나는 어느 것이나 혹은 어느 것이나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앞에 A OR B 가 나온 다음에 이 which of 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A OR B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whichever 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123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부사의 어휘 문제이고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시간 부족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 회사의 프로그래머들은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현재 원료 시제가 키워드이고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다. 자 그리고 뒤에는 부사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사는 앞에 나온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죠. 그래서 동사와의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 현재 완료 시제와 어울려 쓰이는 부사는 바로 최근에 라고 하는 D번을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간 부족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다. 라고 해서 D번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번에 나온 shortly 라는 이 부사는 주로 미래시제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거든요. 곧 이란 의미로 미래시제와 잘 어울린다. 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24번 ABCD 보기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치사들의 어휘 문제이고요. 그리고 비번인 접속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첫 번째 줄로 가셔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더 에너지 효율적인 이런 표현들은 주로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요. 더 에너지 효율적인 에어컨들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블랭크 오른쪽에 보시면 일단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셔야 되고요. 더 엄격해진 정부 규제 때문에 더 에너지 효율적인 에어컨을 만들고 있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그럼 정답은 뭐뭐의 결과로 라고 하는 C번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엄격해진 정부 해문에 만들고 있다. 정답은 C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25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일단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어휘는 토익에서 정말 자주 나오고 또 중요한 어휘로 제가 영상에서 다뤘었던 어휘인데요. 정답을 빠르게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해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30년의 역사는 그리고 오른쪽에 계속 이어지죠. 무엇의 30년의 역사냐면 형용사한 서비스 블랭크한 서비스의 30년의 역사는 is unique in the industry 이 산업 분야에서 unique 독특하다 유일무이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어떤 서비스냐면 신뢰할만한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Reliable 이란 어휘와 같이 Reliant 같이 출제가 돼야지 또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 어휘를 구분하는 방법 제가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26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동사의 다양한 시재들 그리고 능동과 수동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A번의 경우에는 수동 되죠. B PP 그리고 B번은 능동이죠. B ING 그리고 C번은 능동이죠.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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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그리고 D번은 has been pp 로 수동 로 빠르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블랭크로 가시고요. 첫 번째 추부터 문장을 보면은 예산 변경은 혹은 예산 변경 안은 주어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예산 변경 안은 동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2부터 CEO까지 관로처리 right away 관로처리 해주시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에 들어간 동사는 수동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능동태를 소거해 볼까요? B번 그리고 C번 소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A번 아니면 D번인데 오른쪽에 right away 즉시 CEO에게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라는 의미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27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명사의 어휘 문제이고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출부터 이 모리슨 시티는 is inviting 하고 있는데 public 즉 대중의 블랭크를 inviting 하고 있다. on its plan 그것의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냐면 계속 이어서 볼게요. to pull up 세우려는 계획이죠. 새로운 기념 명판을 세우려는 계획입니다. 무엇을 하는 그 도시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명판을 세우려는 그 계획에 대해서 대중의 블랭크를 inviting 하고 있는데 inviting 이라는 이 동사는 초대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요청하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중의 준비를 요청하거나 대중의 흥미 또는 대중의 주문이나 명령이 아니라 세우려는 계획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묻고 있다 대중의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가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체크하실 C번으로 있습니다. 다음 128번 ABCD 보기를 보시면 관계사로 보실 수 있고요. 즉 문법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블랭크 왼쪽에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콤마로 이어지고 그리고 블랭크의 오른쪽에 동사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사람 선행사에 그리고 동사 앞에 쓰인 주격 관계사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콤마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치는 사물인 경우 그리고 소유격 짤이 아니고 콤마 다음에 됐을 수 없죠. 정답은 D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29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동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해석을 하면서 키워드를 잡아 볼게요. 자 블랭크 첫번째 줄에 가셔서 키워드는 바로 이 Safety Reason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방문객은 그리고 이 공장의 방문객은 while on site 즉 현장에 있을 때 안전상의 이유로 동사 되어져야만 합니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 즉 안전상의 이유로 뭔가 호위되어져야 된다. 라는 의미로 비번 Escort 되어져야 합니다. 라서 정답은 비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30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형용사의 어휘 문제 이고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투자회사는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체크해 두시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회사의 즉 형용사한 회사 오너들 형용사한 회사 오너들이 apply for loans 즉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는 의미인데 즉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는 말은 뭔가 경험이 없는 사업주들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기 때문에 정답은 경험이 부족한 이라는 의미의 A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01번은 대명사의 격문제로 before 이라는 접속사와 train 얘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즉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주어산이기 때문에 답은 A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102번 얘는 1초 3초 문제가 되겠죠. 키워드는 can 조동사 구야 동사 원형 이기 때문에 바로 A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동사 문제가 정말 쉬운데 문제에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때 첫 번째 줄을 보고 있으면 정말 손해가 되겠죠. 얘는 블랭크 왼쪽의 조동사만 보시고 바로 동사 원형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103번은 일단 보기를 보시고 품사 문제가 되겠고요. 키워드는 이 문제의 이즈가 되겠죠. 즉 베이스 주어고 이즈가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형용사가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요. 형용사를 골라주시면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104번은 ABCD가 품사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블랭크로 가셔서 키워드가 여기 for 전치사가 되겠죠. 전치사 다음에 all이 나와있고 블랭크 다음에 if부터 접속사로 세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는 od의 복수명사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top은 A번이고 물론 od의 불가산명사가 올 수도 있지만 expense가 가산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가산명사의 복수형인 답은 A번이 되겠죠. 105번 같은 경우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여기 over the past six months 가 되겠고요. 즉 지난 여섯 달 동안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섯 달 전부터 지금까지 라는 의미라서 이 자리는 현재 시제를 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C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06번은 전치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그런 경우는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되고 즉 키워드를 잡을 때는 중요한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6번의 refreshment 다과 간식 같은 다과는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가 되겠죠. 이용 가능한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스태프 트레이닝 세션 동안에 이 다과를 드실 수가 있으니까 답은 C번으로 체크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7번은 얘도 3초 문제가 되겠는데요. 오른쪽에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있을 때는 약 대략이라고 하는 대략이라고 하는 답은 C Approximately 를 정답으로 체크하는 문제가 됩니다. 108번 같은 경우에는 ABCD 보기가 명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키워드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일단 사람 이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한 명사가 그 다음 뒤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컨벤션에서 It's obvious to all audience members 라고 해서 모든 관중에게 뭐 다 명백하다 다른 말로 모든 관중에게 다 잘 전달되었다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즉 이 문제에서는 컨벤션에서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한 이 사람의 열의가 모든 관중에게 다 전달되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A번이 되겠고 만약 C번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연설에 대한 자격은 해석은 될 수가 있지만 모든 관중과 연결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A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109번은 ABCD를 보시면 품사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일단 왼쪽에 Training session will be held 열린다 정도 체크하시고 오른쪽에 The weekly stop meeting 이라는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전치사 자리가 되겠죠. 그럼 전치사는 B번 아니면 D가 되겠는데 해석상 Step meeting 후에 열린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B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ince가 나와있을 때 뭐뭐 이래로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제가 will be가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랑 쓰이기 때문에 또 시제상 맞지 않습니다. 자 110번 110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ABC 드립 보시고 뭔가 비교급들이 약간 섞여있는데요. 자 일단 블랭크에 가셔서 이 Company Trip에 대한 예산이 그 다음 빈칸이 나오고 Expected 라는 PP가 나와있습니다. 그럼 Due2라는 전치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즉 회사에 아주 최근에 저조한 판매 실적 때문에 뭔가 예산이 덜 책정이 됐겠죠. 자 그럼 일단 A번 같은 경우에 뭘을 쓰게 되면 뒤에는 Den이 나와야 되니까 없고 그리고 B도 마찬가지 Less가 있으면 NowThat은 접속사가 되겠죠. Expected랑 연결될 수가 없고 즉 답은 D가 되겠고요. 이 자리에는 예산은 더 적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있던 Then Expected 예상된 것 보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111번은 ABCD가 모두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 해석이 약간 요구가 되는데요. 자 그럼 111번 같은 경우에 문장으로 가셔서 이 사람은 모든 판매 직원 참석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는 상관없이 관련 없이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A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112번 같은 경우에는 ABCD 동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였냐면 오른쪽에 재활용 용품들의 Into가 되겠습니다. 즉 재활용 물품들을 어떤 3개의 통에 분류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A가 되겠습니다. Separate A Into B 를 아시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113번은 ABCD 품사 문제가 되겠고 자 그럼 첫 번째 줄로 가셔서 이 회사가 지금 조립 라인 블랭크를 찾고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With experience 경험이 있는이죠.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경험이 있는 즉 조립 라인 Operator를 찾고 있다.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답은 C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114번은 ABCD 품사 문제가 되겠고 그럼 블랭크로 가서 오른쪽에 보니까 주어 다음 동사 프리브가 나오고요. 뒤에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ABCD에서 접속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115번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고객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그리고 지금 키워드가 이 older가 되겠죠. 오른쪽에 My older라는 탭을 클릭을 하셔서 즉 보류 중인 주문 또는 대기 중인 주문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C번이 되겠고 그리고 이 펜딩이라는 얘가 전치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의미로도 토익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오면 많이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116번 같은 경우에는 ABCD를 보시고 블랭크로 가셔서 오른쪽을 보고 이 동사원형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겠죠. 즉 동사원형 앞에는 답은 B번 인 오더 투 동사원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B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17번도 마찬가지로 ABCD를 보면은 일단 전치사의 어휘 문제처럼 보이지만 D는 전치사도 되지만 접속사도 되겠죠. 그리고 물론 부사도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왼쪽에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오른쪽에 주어 이즈 동사를 체크하시면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라서 답은 D 이렇게 체크하셔도 됩니다. 해석으로도 풀 수가 있지만 이렇게 문장 구조로 조금 더 빨리 푸실 수도 있습니다. 자 118번 보시면 ABCD 동사의 변형 문제가 나와있고요.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Because라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Heavy Rain이 나와있으니까 뒤엔 동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동사는 A, C, D가 되겠는데 Heavy Rain 폭우가 많은 비가 예측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C 이렇게 수동태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19번 여기서 A번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일단은 ABCD 품사 문제가 되겠고요.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블랭크 왼쪽에 보시니까 제약회사가 Will Keep O형 출동사 나왔고 Research Church Leveratory 목적어가 나왔고 그 다음 자리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형용사를 찾으면 답은 A번이 됩니다. 여기서 A번을 주의하셔야 되는 이유는 얘는 형용사도 되고 동사로도 쓰이고 그 의미가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답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답은 A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격 보호에 물론 명사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실험실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 보호가 와야 되고 동격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명산에 올 수가 없겠죠. 120번은 ABCD를 보시면 부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사들은 블랭크로 가서 어 다음에 서프라이징 어나운스먼트를 꾸며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뒤에 것과 관련을 지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컴퓨터 회사의 대표는 예상이 되는데 아주 놀라운 어떤 발표를 할 것 같다. 그럼 이 자리에는 잠재적으로 놀라운 놀라운을 꾸며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답은 B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121번은 ABCD가 동사의 변형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즉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답은 Surrounding Reason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D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22번에 ABCD가 나와 있고 즉 블랭크를 보니까 오른쪽에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과거 분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이 과거 분사들이 로보틱 테크놀로지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것과의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 즉 향상된 로봇 기술이기 때문에 답은 D번이 되겠죠. 자 123번도 ABCD 부사의 어휘 문제로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블랭크로 가셔서 키워드가 얘가 되겠는데 이 제약회사가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 공석에 대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Recently는 최근에라는 의미로 주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에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Previously는 과거 시제와 지어요. 자 그러면 B 아니면 D가 되겠는데 즉 주기적으로 광고를 회사 매거진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B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124번은 ABCD 동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동사에서 키워드는 오른쪽에 Trip이 되겠죠. 즉 타동사는 목적어와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즉 이 사람은 방법을 알아내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른쪽에 그의 여행에 대한 자금을 댈 방법이기 때문에 답은 D번이 가장 적절하겠죠. A는 여행을 교환하다 B는 Travel Trip 연결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C번에 투자하다 오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125번의 키워드는 바로 블랭크 왼쪽에 이 콤마가 되었어요. 즉 이 가게는 100개 이상의 샌드위치를 제공을 하는데 그리고 뒤에 이 전지사고로 연결을 할 때 굳이 콤마가 없어도 되겠죠. 그러면 콤마가 왔다는 말은 이 자리는 동격을 나타내는 명사가 들어갔다는 말이고 지금 머치는 불가사 명사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대부분을 나타내는 답은 B가 되겠고 대부분은 프렌치 프라이스라는 이 사이드와 함께 제공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26번은 ABCD 명사의 어휘 문제고 이 문제는 일단 문장도 짧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는 문제가 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 갤러리의 조각 대회는 제안한다 restrict A to B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요. 즉 명사를 하나로 제안을 하는데 per contestant 라고 해서 참가자 당 하나로 출품작을 제안하겠죠. 그래서 답은 D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126번은 ABCD 동사의 변형 형태가 나왔고 그럼 키워드는 뭐냐면 블랭크 왼쪽에 덧부터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강조했다 덧절이 되겠죠. 그럼 덧절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와줘야 되니까 이 자리에 동사야 찾는 문제가 되겠고 답은 A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128번은 전치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는데 얘는 실제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고 그리고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즉 Be finished 라는 수동태 다음에 무엇무엇을 끝내다 라고 할 때는 전치사 with을 항상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알아 놓아야 될 표현이 되겠죠. Be finished with What? 뭐뭐를 끝내다가 되겠습니다. 129번은 ABCD를 보시면 부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서 여기서는 이 부사가 finished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그 기조연설자의 연설은 So 부사하게 끝나서 모든 멤버들이 끝난지도 몰랐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서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130번은 명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patient 환자의 대기실을 장식을 할 때 그 의사는 명사를 부탁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찾다 구하다 라는 의미 즉 3개의 키워드가 얘가 되겠네요. 다른 3개의 페인팅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요구했겠죠. 그래서 답은 C가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101번 ABCD 보기를 보시면 어휘 문제 명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키워드를 잡아보면서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로 가셔서 이 사람이 지명이 되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승진이 나오기 때문에 승진 대상자로 지명이 된 것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그녀의 많은 명사로 인해서 승진 대상자로 임명이 또는 지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어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은 비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2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부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 있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면서 키워드를 또 잡아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로 가셔서 이 콘서트 주최자 조직하는 사람들은 플랜 동사가 나왔죠. 계획을 했었다. 그리고 이벤트를 여는 것을 계획을 했는데 이 장소에서 그리고 키워드는 바로 but 이라는 접속사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즉 그러나 그 장소는 너무 먼 혹은 너무 외진 것으로 여겨졌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비번 원래 라는 부사를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03번 ABCD 보기를 보시면 어휘 문제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amount 양 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액수 혹은 금액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뒤에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will be reflected 여기에 진짜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charge부터 month까지는 앞에 amount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매달 20일 이후에 청구되는 금액은 will be reflected 반영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on the blank month 라는 표현인데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은 다음 달 명세서에 반영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ABCD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어휘는 그 다음 A라는 의미의 following C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4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대명사의 격 문제이기 때문에 3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바로 blank로 가시고요. blank 왼쪽에 접속사가 나오고 blank 오른쪽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blank 자리는 주어 자리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번 목적격 대명사는 들어갈 수가 없고 their 소유격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따라 나와줘야 되겠죠. B번도 소거하시고요. C번은 주어 주격이긴 하지만 복수 동사와 어울려 쓰이기 때문에 C번도 소거를 하시면 즉 소유대명사 그들의 것이라는 D번을 3초 만에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05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구조만 파악을 해도 문제를 빨리 푸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로 가서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으로 이뤄진 완전한 부사절 문장이 나와있고요. 해석을 하게 되면 당신이 가상의 사설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뒷문장 즉 주절이 나오는 문장에서 changing your password is advised 즉 changing부터 your password 까지가 동명사 주어가 나와있고 is advised 동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럼 수 있는 품사는 당신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 이라고 하는 동명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나오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번 빠르게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즉 동명사 투 부정사 분사 와 같이 준동사들은 부사가 수식을 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문제 였습니다. 다음 106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휘도 각기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줄로 가셔서 문장을 해석하면서 빠르게 해석을 하시면서 키워드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로 가셔서 일단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내용은 페스티발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콤마 다음에 블랭크가 나와 있고 뒷문장을 보시면 우리의 최신 곡이 주어 will be performed 연주가 될 것입니다. for the first time 부사구 가 나와 있고요. 즉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도 완전한 문장 그리고 뒤에도 완전한 문장을 연결해주는 이 블랭크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콤마 와 어울려 쓸 수 있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바로 관계부사 where 를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어휘들은 접속사로 쓰이지가 않기 때문에 다 오답 처리 해주시면 되고요. 즉 관계부사 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고 그리고 관계부사 where 즉 장소를 나타내죠. 앞에는 장소로 나타낸 선행사 festival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은 그리고 그 페스티벌에서 우리의 신곡이 처음으로 연주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장소 선행사를 받고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는 관계부사 where 를 찾는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7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 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블랭크로 바로 가시고요. 블랭크 왼쪽 오른쪽 을 보시면 on 이란 전치사가 나오고 관사 다음에 effect 라는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는 형용사 자리라는 것을 아실 수가 그래서 b번이나 혹은 d번을 고려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명사와의 관계가 신체 운동의 효과 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냐면 인기 있는 효과 편해받는 효과가 아니라 호의적인 혹은 좋은 효과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효과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08번 ABCD 보기를 보시면 어휘의 변형 형태들이 나와있는데요. 즉 문제 구조를 파악을 해서 문제를 빠르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블랭크로 가시고요. 이 문제는 제가 3초 만에 정답을 찾았는데 키워드는 일단 왼쪽에 주어를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블랭크 오른쪽에 in the chart 라는 전치사고가 나와있는 것 그리고 is라는 진짜 동사가 나온 것을 보시면 is가 진짜 동사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는 진짜 동사안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a번이나 혹은 d번을 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즉 분사가 들어가서 앞에 나오는 스케줄을 수식하는 분사 자리인데 그리고 오른쪽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현지 분사가 아닌 과거 분사가 정답 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 3초 만에 체크 하실 수 있는 문제 였습니다. 109번 abcd 보기를 보시면 abc 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d번 은 기본적으로 부사 혹은 형용사로 쓸 수 있는 어휘 인데요. 접속사가 세 가지가 나와있기 때문에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문맥을 파악을 해서 자연스러운 접속사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데 대신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전체적인 희름을 파악해서 문제를 푸시면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나와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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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자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번은 소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앞 문장과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관계를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요. 더 많은 직원들이 이전을 한다. 그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추가 시간 즉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된다. 내용으로 봐서 더 많은 직원들이 이전 할 때 까지 그들은 추가 까지라고 하는 접속사 C번 을 체크하시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110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동사의 변형 형태들이 나와있는데요. 즉 동사의 수 그리고 태 혹은 시제 와 관련된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랭크 왼쪽 오른쪽 에서 문제를 빠르게 푸실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첫번째 줄부터 문전 구조를 파악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책임이 있다. 받는 것의 책임이 있죠. 모든 농산물과 그리고 육류 수송품을 받는 것의 책임이 있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접속사로 보실 수 있는 when이 나왔고 그럼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겠죠. day 주어가 나와있고 그리고 블랭크 자리 동사 자리로 보실 수가 있구요. after 그리고 d를 이어서 보시면 business hours have ended 라는 또 주어 동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after부터 ended 까지도 부사절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when부터 이 블랭크 자리도 부사절로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블랭크와 after 사이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셔야 되겠죠. 그럼 abcd 중에서 수동태를 골라주시면 bcd 다 능동으로 속을 하실 수 있고 빠르게 a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11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모두 부사로 즉 부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해석을 하지만 키워드를 잡아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자 첫번째 출로 가셔서 해석을 해보시면 우리의 지역 공급업자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 되겠고요. 원자재를 우리가 현장에서 요구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주문을 했는데 더 큰 공급업자로부터 주문을 했다. 그러면 즉 지역 공급업자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더 큰 공급업자로부터 주문을 했다. 의미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은 인스타라는 부사 D번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12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블랭크 왼쪽의 문장에서 키워드를 잡아서 빠르게 3초 만에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즉 블랭크 왼쪽에 have active 라는 타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뒤에는 목저가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 형용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명사가 나오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명사는 A번 B번 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달성을 했고 빠른 이라는 형용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명사는 재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 이라고 하는 A번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번 정답으로 체크해주시고 그리고 B번은 또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에 가산명사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사가 없이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오답으로 빠르게 소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13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형용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첫번째 줄로 가셔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얻기 위해서 새로운 시각을 즉 이 Perspective 를 키워드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는데요.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얻으려면 내부 자원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의견 새로운 자원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행을 하고 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외부 조사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빠르게 비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14번 EBCD 보기를 보시면 접속사 그리고 부사로 다양한 품사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의미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업자들은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모를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고 그리고 on the construction site 즉 공사현장 라고 하는 전치사고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블랭크 자리는 있으나 상관이 없는 부사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의미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안 되고 즉 이 문제의 정답은 정말 실제로 자주 쓰이고 그리고 문제나 혹은 독해 지문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바로 while 이라는 뭐뭐하는 동안 이란 접속사를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while on site 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이는데요. 즉 현장에 있는 동안 이 문제에서는 공사현장에 있는 동안 항상 안전모를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는데 이때 while 그리고 이어지는 전치사구 사이에는 앞에 나온 주어 즉 데이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동사 they are 이 생략이 된 문장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ile they are on the construction site 그들이 공사현장에 있는 동안 이란 표현인데 생략이 돼서 while 전치사구 이어질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문제로 자주 쓰이고 독해 지문에도 자주 쓰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115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부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또 키워드를 잡으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출부터 가서 이 문구 회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리고 뒤에는 blank created 이때 created 라는 과거 분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 되겠고요. 부사하게 만들어진 축하카드와 선물을 제공을 하고 있다 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이때 이 블랭크 자리에 들어가는 이 부사들은 부사이기 때문에 즉 과거 분사와 어울려서 즉 이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created 와 어울리는 어휘를 찾는 문제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엄청나게 만들어진 그리고 상당히 만들어진 이라는 어휘는 뭐 규모나 양을 나타내는데 앞에 다양한 엄청나게 만들어진 이때는 이 created 라는 어휘와 어울렸을 수가 없고요. 자연스럽지 않고요. 즉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사력있게 만들어진 축하카드와 선물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c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품사의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이 품사들이 어울려 쓰이는 어휘가 무엇인지 체크하시고 그 어휘와 가장 자연스러운 어휘를 골라주시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6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동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블랭크 왼쪽 오른쪽 을 보시고 문제를 3초 만에 푸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주어가 나와있고 오른쪽에 목저어가 나와있기 때문에 능동의 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동태를 소거해주시면 CD는 알려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어가 3층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으로는 쓸 수가 없겠죠. 비번도 날려주시면 과거시재 A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17번 ABCD 보기를 보시면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치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키워드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단 명사표현 나오고요. 즉 증가하는 석유 가격 이라는 명사구 표현이 나와있었고 그리고 뒤에 상품구매 팀은 조언을 받고 있죠. Decrease 줄이라고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무료배송의 이용가능성을 줄이라고 조언을 받고 있는데 즉 증가하는 석유 가격 을 고려해서 이 이용가능성을 줄이라고 조언을 받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18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일단은 키워드는 블랭크 왼쪽에 proof 라는 이 이형식 동사를 키워드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형식 동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는 보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키워드는 이 주어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앞에 사람이 아니라 즉 주어가 이 사람의 프로그램 매뉴얼 즉 프로그램 설명서 가 주어 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거나 혹은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다고 증명되어야 한다. 혹은 유익하다고 판명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유익한 이라는 C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19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동사의 어휘 문제이고요. 그러면 키워드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의 주어를 일단 체크해 주시고 이 금융회사는 절대로 머마하지 않겠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목저가 나와 있는데 키워드는 이 클라이언트 인포메이션 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정보 혹은 유명인사의 정보와 같은 내용이 나오면 주로 컨피덴셜 즉 기밀의 비밀의 라는 의미가 자주 나오는데요. 다른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지는 문장도 그 계정 소유주의 허가 없이는 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자연스러운데 그럼 정답은 밝히다 혹은 공개하다 라고 하는 D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ever 이라는 부사와 연결이 돼서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0번 ABCD 보기를 보시면 전치사고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겠죠. 즉 이 전치사고들의 의미만 알고 계시면은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전치사고들의 의미 꼭 주의해서 외워 주시고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은 모든 너의 서류가 블랭크 하다면 임시 취업 비자는 발급하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 라는 의미기 때문에 서류가 유효하다면 서류가 적합하다면 이런 의미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빠르게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21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명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으로 가셔서 일단 주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의 어휘 문제고요. 뒤에 전치사고를 보시면 이 협회의 이 명사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명사는 is open 오픈이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아마추어와 그리고 전문 과학자 모두에게 오픈이 되어 있다. 그러면 A번은 허용량 혹은 용돈이라는 의미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고요. 그리고 지지라는 의미와 그리고 증명 이라는 의미도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즉 멤버십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즉 누구나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22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부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블랭크 부사 자리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의 법무부의 매니저 그리고 뒤에 사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즉 동격이 되겠죠. 법무부 매니저였던 이 사람은 방금 임명이 되었습니다. 디렉터로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법무부 매니저였는데 방금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예전에 이전에 라고 하는 C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전에는 무엇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니다 혹은 원래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와 같은 표현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원래 라는 부사 어휘와 그리고 이렇게 C번에 나왔던 어휘 주의해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123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부사와 그리고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구조와 그리고 의미도 같이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치있는 재원이 되었다. 이 회사에서 키워드가 이 앞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것의 유통망을 증가시키는 이라는 의미가 나와 있는데 즉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치있는 재원이 된 이유나 혹은 방법이 나와야지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유통망을 증가시킴으로써 라고 하는 C번 전치사 C번 바이를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24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동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속사가 나오고요. 감정사가 이 예술작품을 이 가격의 가치를 매긴 동안이 아니라 매긴 반면에가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가치를 매겼지만 주인은 기꺼이 동사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와이어 트랜스퍼 온라인 송금으로 지불한다면 즉 온라인 송금으로 지불한다면 팔 수도 있다. 혹은 깎아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자연스러운데요. 자 그럼 ABCD 중에서 자연스러운 어휘는 이 가격으로 감정을 했지만 협상을 할 수도 있다.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비번으로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25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 있구요. 최상급 형용사도 같이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시는데 블랭크 왼쪽에 일단 타동사가 나와있고 there 이라는 소유격이 나와있구요. 그리고 그리고 뒤에는 명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를 고르기 전에 이 명사 뒤에 이 ever를 키워드로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즉 ever 이라는 표현은 최상급을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최상급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비번으로 3초 만에 보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26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명사와 그리고 형용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블랭크로 가셔서 오른쪽 이 복수동사를 체크하시면 3초 만에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 복수동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복수명사를 골라주시면 C번 밖에 없겠죠. 그래서 빠르게 C번의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27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형용사의 어휘 문제고요. 그러면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줄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은 find 그리고 뒤에 목적으로 wait 라는 어휘가 나와있는데요. 즉 대기 기다리는 것 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기다리는 것을 찾다 혹은 대기를 찾다 라는 find가 삼형식 동사가 아니라 즉 오형식 동사로 보셔야 되겠죠. 찾다 라는 의미로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오형식으로 쓰였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요. 오형식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는 것을 알다 혹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이 대기시간이 목적격 보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면 seeing the dentist for their routine checkup 즉 그들의 정기점검을 위해서 치과의사를 보기 전에 이 대기하는 시간을 블랭크 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즉 이 블랭크 자리에 이 형용사 중에 알맞은 어휘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대기시간이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어휘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28번 ABCD 보기를 보시면 일단 동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이 회사는 일주일 기간에 셧다운 즉 폐쇄를 동사를 할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생산시설의 폐쇄가 되겠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그들이 안전점검을 받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안전점검을 받기 위해서 폐쇄를 시행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시행하다 비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29번 ABCD를 보시면 접속사나 부사 그리고 전지사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의미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해석을 하면서 또 문전구조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 오른쪽에 interest 나와 있고 전치사고 관로해 주시고 전치사고 관로해 주시고 그럼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에는 전치사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해석을 해 보시면 고대 이집트 예술에 관한 세미나의 관심이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실패했다 라는 의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블랭크 자리에는 접속사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관심이 기대에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되었다 때문에가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접속사 머마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C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30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명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해석을 해 보시면 이 단체는 믿습니다. 그리고 대절의 주어로 이 명사가 나와 있는데요. 지속된 명사가 그리고 비트윈 그리고 뒤에 패믈리스 전치석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교육자들과 가족들 사이에 이 지속된 명사가 중요하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교육자들과 가족 사이에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은 콜라보레이션 D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군요. 그냥 도움이 아니라 이 사이에 서로 협력하는 의미기 때문에 공동작업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D번을 더 적절한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1번부터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자 101번은 ABCD 보기를 보시고 다 접속사로 이뤄져 있는데 이런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에 intelligent라는 형용사와 diligent라는 형용사 두 가지를 연결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비슷한 의미기 때문에 바로 end 이렇게 연결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02번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의 경문제인데 대명사의 문제는 101번에서 104번 중간에 초반부에 항상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 얘는 문장 구조로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자 블랭크로 가셔서 어디를 밟냐면 were made were made라는 BPP 수동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by the late 고인의 고인이 된 이 사람이라는 일단 수동태로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이 자리는 이 스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 역할을 하는 hersap 제기대명사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즉 앞 문장이 완전하면 뒤에는 부사 역할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103번은 제가 영상에서 3초 문제로 다뤘던 문제가 되겠죠. ABCD가 동사이기 때문에 해석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블랭크로 가셔서 오른쪽에 our travel agent 라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 travel agent 에게 어떤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답은 A로 체크를 하는 3초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해석을 하게 되면 announce가 헷갈리게 되는데 즉 뭐뭐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지만 announce는 바로 뒤에 목적어 하나가 따라 나오고 즉 사실을 알려주다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알리다 누구누구 에게라고 하고 싶으면 to somebody 이렇게 나타내는 아이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자 그 다음 104번으로 넘어가시면 얘 같은 경우에도 지난 문제풀이 영상에서 나왔던 문제였었는데 일단 ABCD를 보시면 얘가 시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시제 문제가 아니라 태 문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A는 능동이고 B, C, D가 시제가 다른 수동태 형태가 되겠죠.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키워드는 뭐다 오른쪽에 rest case 라는 목적어를 보시고 바로 능동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05번은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이고요. 블랭크로 가셔서 키워드는 왼쪽에 나오는 어가 되겠죠. 어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즉 단수명사를 골라주셔야 되고 그럼 답은 B번 이렇게 체크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05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ABCD가 나오고 블랭크로 가셔서 수령형용사들이 나와 있는데 5000이라는 5000명의 거주자들이 나오죠. 여기서 many를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more 같은 경우 비교급이 되는데 일단 얘는 뒤에 den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답이고 many가 나올 때는 주로 이렇게 특정한 수치를 쓰면 조금 어색하죠. 즉 이때는 5000명 이상의 거주자들 해서 over 5000 residents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07번은 마찬가지 ABCD 품사문제고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더 모스트라는 최상급이 나오고요. 그럼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최상급이 되겠는데 오른쪽 보니까 Leaguer and Accounting Service라는 이 명사 예를 꾸며주는 게 되겠죠. 즉 이때는 가장 가격이 괜찮은 법률 그리고 회계 서비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형용사로 B번 이렇게 골라주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Leaguer 같은 경우에 형용사이기 때문에 부사로 A를 쓰게 되면 가격이 적당하게 법률적인 이런 이상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즉 가격이 가장 괜찮은 법률 그리고 회계 서비스 이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BCD 부사의 어휘 문제인데 이때는 부사의 어휘이기 때문에 이 부사가 꾸며주는 형용사와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Spacious라는 이 형용사가 넓은 뭐 널찍한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널찍하거나 거의 널찍하지 않거나 또는 규칙적으로 널찍한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넓기 때문에 라고 하는 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보기에 나온 세 가지의 부사들이 의미가 맞지 않을 때 부정으로 만들어지는 Hardly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CD 전치사 문제고 자 그럼 키워드를 잡아주시는데 일단 해석을 하셔야 되고 블랭크로 가서 키워드를 찾으면 조금 해석이 필요했던 문제이긴 해요. 일단 매니저가 발표를 했는데 Changes 일단 주어고 Employee Handbook에 대한 어떤 변경사항이 설명이 될 겁니다. 회사 미팅 동안에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A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110번 같은 경우에도 품사 문제고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에 보니까 Contribute 자동사를 쓰였죠. 오른쪽에 To Contribute To 전치사가 나와있고 그럼 중간에는 자동사 뒤에는 부사이기 때문에 답은 D번 이렇게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ABCD 일단 품사가 섞여있는데 블랭크로 가서 우리 중요한게 Off라는 전치사가 나와있고 그 앞에 블랭크가 있을때 이 자리는 명사밖에 못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 자리에 명사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명사는 B, R, E, B, C가 되겠고 오른쪽에 R이라는 복수동사니까 답은 바로 복수명사 골라주시면 됩니다. 112번은 형용사의 어휘 문제라서 조금 해석을 하는 문제였고요. 그럼 첫 번째 회사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형용사 수치가 되고 구독자의 어떤 수치가 이 정도에 달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현재의 수가 되겠죠. 답은 Current 이렇게 넣는 문제였고요. 113번도 제가 3초 문제로 다뤘던 내용인데요. 일단 ABCD가 나와있고 뭔가 동사의 변형 형태가 나온 것 같은데 오른쪽에 키워드가 얘가 되겠죠. 10월에 라고 하는 어떤 시간 개념이 나왔을 때 예전에 우리 뭐뭐 브로 라고 하는 Starting Beginning Effective As of 를 했었습니다. 이 장 이때는 답은 10월 부로 답은 C 이렇게 체크하는 문제고 또 마찬가지로 Will be 라고 해서 본동사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 장인 동사인 A, B 그리고 D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ABCD A, B, D는 접속서를 쓸 수가 있고 D는 전시사가 되겠죠. 일단 주어 동사니까 C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모든 게스트가 에피타이저를 받고 나서 셰프는 시작을 하니까 즉 일단 게스트들이 에피타이저를 받으면 셰프는 메인 코스를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답은 Once가 되겠죠. ABCD가 나와있고 A, C, D는 전시사 B는 접속사가 되겠는데 일단 오른쪽에 명사만 나와있기 때문에 B는 쓸 수가 없고요. 그럼 이제 키워드 잡아서 해석이고 자 그러면 아주 호황이 되는 관광산업이 나왔고요. 더 많은 호텔과 쇼핑센터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뭐의 결과로 또는 뭐뭐 때문에 라고도 해석이 되는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ABCD 품사 문제고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전시사 뒤에 동명사가 나와있고 동명사의 목적어가 나와있고요. 그럼 즉 동명사 또는 분사 투부정사 같은 준동사들은 부사가 수식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A번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117번 넘어가시면 117번에 ABCD가 또 품사가 다양하게 섞여져 있고 자 그럼 블랭크로 가서 키워드가 뭐였냐면 대열이 되었어요. 즉 대열은 주어가 아니죠. 우리가 뭐 유도부사라고 부르는 일단 부사의 개념인데 주어동사가 뒤에 도치가 되기 때문에 동사 그리고 뒤에는 주어가 나와줘야 되죠. 즉 이 자리는 명사 자리다. 그럼 명사를 찾고 복수를 찾으면 답은 Limitation이 되겠습니다. 자 ABCD가 일단 전시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나와있고요. 그러면 해석인데 그러면 인턴과 임시직 직원들 명사로 나왔고 모든 직원들은 참석하셔야 되니까 즉 인턴과 임시직 직원은 제외하고 모든 직원은 참석해야 된다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답은 C가 되겠습니다. ABCD 부사 문제지만 크게 어렵진 않았었고요. 자 그럼 키워드 잡아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아주 인상을 받았는데 How 다음에 뒤에 형용사 부사가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 뒤에 이 회사의 사업이 확장이 됐는데 즉 이 동사를 꾸며주는 게 되겠죠. 어떻게 확장되다 아주 빨리 확장된 것에 인상을 받았다 감명을 받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B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단 ABCD가 품사가 섞여져 있는데 A는 접속사 B 같은 경우에는 접속 부사죠. 그리고 C는 전치사 D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 이 사람은 가입을 초대받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었고요. 이사회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루머 이라는 명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덫절이 루머를 꾸며주죠. 즉 이때 이 덫은 우리 명사절에 했었던 동격의 접속사 덫이고 즉 그녀가 그 직위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라서 답은 C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는 명사고 이 덫절이 얘를 꾸며준 동격이다 체크하시면 명사 배 전치사 답은 C 요렇게 빨리 푸셔도 됩니다. 121번 명사의 어휘 문제인데 키워드 잡으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에 보니까 그녀의 팬에 지속적인 어떤 지지에 감사하여라는 의미기 때문에 답은 바로 support 요렇게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22번 보시면 ABCD가 품사 문제고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에 보니까 스태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highly 매우 라는 의미죠. 매우 블랭크하고 animator 이라는 명사 앞에 형용사 즉 형용사 찾는 문제 답은 쓰이게 되겠습니다. 12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명사들이 나와 있는데 whatev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뒤에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위로 가셔서 보시면 자 우리는 업로드를 할 것이다 가 나왔고요. 새로운 직업 매뉴얼을 업로드를 할 것이다. 인트라넷에 누가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니까 답은 a 이렇게 everyone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는 아마도 제가 어휘미해서 다뤘던 것 같은데 일단 해석을 조금 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일주일 기간에 세미나가 전치사에서 이런 건 다 필요 없죠. expected to 블랭크 이 자리에 동사가 나오는데 즉 일주일 기간에 이 세미나가 시작할 예정이다 기 때문에 답은 command 시작하다가 되겠죠. 그리고 a와 cd는 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들이 다 나와줘야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시작하다 꼭 알아두세요. 125번 제가 오늘 못 푼 문제인데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다가 또는 연습하실 때도 시간을 재고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계속 보는데 내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문제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에 계속 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끌면은 시간만 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이든 또는 집에서 연습을 하시든 모르는 문제는 바로 체크를 하고 나머지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모든 문제를 OMR 카드에다가 다 체크를 하신 후에 남는 시간대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굳이 찍어서 맞추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그대로 체크만 해두고 놔뒀습니다. 자 그럼 125번을 보시면 일단 어휘 문제가 되겠죠. 어휘를 다 아셔야 짚을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이 사람이 Mr. Long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은퇴는 아직 안 했지만 근데 얘는 지금 이어받으려고 한다라는 문장이 나와줘야 되겠죠. 즉 일단 stable 안전한 이런 것은 안되고 얘도 실제하는 눈으로 보이는 얘도 안되겠고 그러면 A 아니면 C가 되겠는데 즉 아직 공식적으로는 은퇴를 하지 않았지만 이어받을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해서 답은 A 이렇게 체크하는 문제였어요. 자 126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일단 요 As를 체크하시고 해석도 조금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집세 렌트는 항상 지불이 되어야 하는데요. 뭐 check 이거 좀 중요하죠. 그리고 전자예금으로 매달 그리고 뒤에 보니까 목적이 나오고요. Former Record 즉 공식적 기록이 있기 위해서죠. 그 다음 뒤에 보시니까 Owner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라는 의미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As much something as 라고 연결이 되는 답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So that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동사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 뭐뭐 하는 한 As long as As long as 똑같은 의미 얘도 As well As 이렇게 연결 여기서는 As much something 그 다음에 A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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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답은 D 이렇게 약간 문법적이고 해석도 조금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127번도 제가 3초 문제에서 다뤄던 문제인데 거의 1초 문제가 되겠죠. As P, P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A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였고요. 계획된 대로 자 128번 넘어가시면 A, B, C, D 품사 문제니까 해석 크게 필요 없고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에 보니까 A set of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stamp 그니까 이 자리는 명사 앞에 형용사 자리다. 그래서 답은 A번 이렇게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기념 우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In time for 얘를 외우시면 좋고요. 얘는 뭐뭐의 때 맞춰 라는 의미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129번은 A, B, C, D 명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면 키워드 잡아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런 회사 이름 필요 없고 일단 대변인은 확실히 얘기를 했는데 회사가 썼다고 하죠. 20억 달러를 최근에 확장이 되겠죠. 가장 자연스러운 거 확장의 돈을 썼으니까 답은 Expansion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30번 형용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키워드를 잡아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직원은 반드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1년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시려면 이라는 의미니까 자격이 되다 답은 B번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C번 같은 경우에는 Be capable of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먼저 A, B, C, D 보기를 보시면 전치사와 Much what that 그리고 전치사 for 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가셔서 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키워드를 잡아보면 바로 블랭크 왼쪽에 Be grateful 이라는 표현을 키워드로 잡으실 수가 있겠죠. 뭐뭐에 대해 감사하다 라는 의미일 때 Be grateful for 로 나타내기 때문에 정답은 빠르게 D번으로 바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02번 A, B, C, 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도 해야되지만 문장 구조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문장으로 가셔서 첫 번째 줄부터 주어동사 목적어 문장 성분을 파악을 해보면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이고요. 그리고 뒤에 전치사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초 만에 정답은 D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3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모두 명사의 어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겠죠. 어휘 문제는 해석을 해주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도 같이 잡아주시면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줄부터 해석을 하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주일 전 즉 오직 일주일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뒤에 keep 이라는 동사 즉 이때는 동명사가 되겠고 동사로 이어지고 블랭크 오른쪽에 전치사 with 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keep 그리고 with 이라는 이 어휘를 키워드로 잡아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keep something 그리고 with 이라는 표현과 잘 어울려 쓰이는 어휘는 바로 keep pace with 이 되겠죠. 뭐뭐와 보조를 맞추다 뭐뭐와 페이스를 같이 맞춰 가다 라는 의미로 빠르게 정답은 C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오직 일주일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의사의 어시스턴트 들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데 혹은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으로도 문제를 풀지만 이 어휘를 알고 있으시면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104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런 문장으로 가셔서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해보시면 먼저 전치사고 나오구요. 수십 년 동안 이 대학은 주어책 해주시고 그리고 has been 이라는 비동사의 현재 완료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비동사는 1형식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 2형식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뒷문장을 조금 더 보셔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뒷문장을 보시면 전치사로 문장이 이어지고 있구요. 지역 청소년 단체를 지원하는데 적극적 이어왔다 라는 의미가 적절하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는 이 대학이라는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 자리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격 보호 자리에 품사인 바로 형용사 D번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번 명사보호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때는 형용사 보호를 쓰기 때문에 명사는 정답으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빠르게 D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05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모두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을 해석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지만 빠르게 해석을 하면서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블랭크 오른쪽에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블랭크는 즉 타동사가 들어가는 자리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사로 쓰이는 A번을 소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를 해석을 하지만 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던 키워드는 바로 목적어인 이 agreement 라는 명사를 키워드로 잡는 것인데요. 합의 라는 이 목적어와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수 있는 동사는 바로 C번 이기 때문에 빠르게 C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합의 혹은 결론 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어떤 결론에 도달하다 합의에 도달하다 라는 표현으로 이 rich 라는 동사랑 자주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빠르게 C번을 체크하실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106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모두 전치사로 쓸 수 있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출부터 문장을 빠르게 해석을 해보시는데 이 회사는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라는 표현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랭크 왼쪽과 오른쪽에 확장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East 트레이닝 센터 라는 East 훈련 센터 라는 명사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 키워드는 앞에 나오는 명사 와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명사 관계를 파악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해석을 해보시면 East 트레이닝 센터 의 확장을 알리게 돼서 기쁘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뭐 의 뭐라는 D번 오브란 전치사를 빠르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문제 였습니다. 107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형용사 어휘 문제로 그러면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데요. 첫번째 줄부터 보시면 diners 즉 식사하는 손님이 되겠죠. 식사하는 손님들은 can try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랭크 뒤에 명사가 이어지고요. 즉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어휘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일단은 이 뒤에 이어지는 명사 dishes 키워드로 잡아주실 수가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디쉬 어떤 요리를 try 맛볼 수 있는지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dominant 어떤 지배적인 디쉬 아니고요. 그리고 excessive 과도한 디쉬도 아니고 그리고 풍부한 요리인지 혹은 이례적인 또는 뛰어난 요리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즉 이렇게 새로 오픈한 가게에서 새로운 어떤 디쉬를 선보일 때는 뛰어난 또는 이례적인 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기 때문에 정답은 C번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8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서 문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주부터 보시면 이 미디어 회사는 is 동사가 나왔고 그리고 뒤에는 주격보 small 이라는 어휘가 나와 있는데요. 해석은 이 미디어 회사는 상당히 작다 라는 의미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이 rather small 키워드로 잡으실 수가 있구요. 다른 제작 회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작다 라는 의미가 나와있고 그러나 라는 이 but 키워드로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상당히 작지만 크다 또는 상당히 작지만 좋다 라는 의미가 나온다는 것을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뒷문장을 보시면 그런데 그 회사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최고이다 라는 의미가 나와있죠. Among the best 라고 해서 최고들 사이에 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비동사가 나와있고 그럼 앞에서 어픈 문제에서처럼 비동사 다음에는 주격보호로 형용사가 정답인 경우가 많지만 이 문장에서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최고들 사이에 있다 혹은 최고들 사이에 속한다 라는 의미로 이 비동사는 일형식 동사라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아닌 이 블랭크 자리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부사가 들어가는 문제이고요. 그럼 해석을 하시면 그러나 그것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틀림없이 최고에 속한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을 빠르게 체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거의 틀림없이 라는 이 부사는 주로 비교급이나 최상급 표현과 자주 어울려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베스트 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더 빠르게 문제를 캐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109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동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가셔서 해석을 하시는데요. 이 회사에 가장 인기 있는 피트니스 트래커 즉 어떤 추적기는 동사한다 그리고 뒷문장에 보시면 최신 GPS 시스템 키워드로 잡으실 수가 있고 앞에 나오는 이 피트니스 트래커가 GPS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장착하다 포함하다 라는 이런 의미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럼 ABCD 보기 중에서 그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바로 C번 features 무엇을 특별히 포함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빠르게 C번을 체크하실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110번 먼저 ABCD 보기를 보시고요. 보기를 보시고 이 문제는 어느정도 문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제다 라는 것을 빠르게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로 올라가셔서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Office Base 즉 사무실 공간은 주어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Will be cleaned 수동태 완전한 문장이 나와있죠. 그리고 블랭크가 나와있고 오른쪽 문장에는 workers 주어 그리고 동사 목적으로 또 완전한 문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블랭크 자리는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이나 부사인 C번은 소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B번과 D번 중에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내용을 해석해 보면은 사무실 공간은 청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workers 직원들이 가구를 치운 후에 혹은 가구를 치웠을 때 청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번이 아니라 일단 뭐뭐하면 이라는 접속사인 D번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의 하나의 키워드는 지금 주절에서는 미래시제가 나와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부사절에서는 현지시제가 나와있기 때문에 접속사 중에서도 시간 조건의 접속사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죠. 이것을 알고 계셨다면은 훨씬 더 쉽게 이 문제의 정답을 D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111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동사의 변형 형태들이 나와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번째 주부터 문장을 보시면은 주어 그리고 It's sold 수동태 완전한 문장 완전한 동사가 나와있죠. 그리고 전치사구가 나와있고요. 아주 다양한 패턴으로 It's sold 팔린다 라는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Any home 이라는 명사 표현이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앞문장의 동사가 나와있고 어떠한 접속사로도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사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뒤에 목적까지 가질 수 있는 투 부정사 인 비번을 빠르게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12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형용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키워드를 잘 잡으면은 정말 쉽게 푸실 수가 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그럼 첫번째 주부터 가셔서 해석을 하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to 즉 뭐뭐 덕분에 가 되겠죠. 이 블랭크 형용사한 디자인 덕분에 그리고 뒷문장을 보시면 이 새로운 스마트폰 은 comfortably fit 이 어휘를 즉 이 동사를 키워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이 유저의 주머니에 fit 들어간다 라는 의미기 때문에 즉 어떤 디자인 때문에 아주 작은 디자인 덕분에 주머니에 쏙 들어간다 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ABCD 중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정답인 컴팩트 즉 소형의 라는 이 형용사를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13번 ABCD 보기를 보시면 관계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사의 쓰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3초 만에 문제를 푸실 수가 복합관계 대명사로 일단은 주격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C번 후 주격이기 때문에 뒤에는 바로 동사가 이어져야 되고요. whom 목적격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그리고 타동사가 나오고 뒤에는 목저가 빠진 문장이 나오거나 혹은 뒤에는 전치사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오고 전치사 뒤에 목저가 빠진 문장이 이어진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사람 선행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블랭크 오른쪽에 Financial Support 라고 하는 명사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B번과 C번을 소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뒤에 이어진 문장을 보시면 Has made 동사가 나와있고 The new city part 목적어 possible 목적격 보호가 나와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D번을 소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빠르게 A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소유격 관계대명사 는 이렇게 바로 뒤에 관사가 없는 명사가 나온다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는 앞에 나온 선행사 와 뒤에 이어지는 이 명사 관계가 중요하지 그 뒷문장 크게 중요하진 않다 라는 점 체크를 하시고 해석을 해보면 즉 이 사람의 재정적 지원이 이 새로운 시티 파크를 가능하게 만든 이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그 사람의 재정적 지원이 새로운 시티 파크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 사람은 연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14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대명사 의 격 문제고요. 자 그러면 블랭크 오른쪽에 바로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 즉 주격인 C번 정답으로 빠르게 체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서 D번 즉 소유 대명사도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어떤 명사를 지칭을 하는지를 한 번 더 파악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앞문장을 빠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조립 라인을 점검한 후에 이 사람은 방법을 제안을 할 것이다. 의미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 즉 C번 She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 문제는 문장 성분에서 주격인지 혹은 목적격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어떤 명사를 지칭하는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15번 ABCD 보기를 보시면 interest라는 어휘의 변형 형태들이 나와 있는데요. 명사나 동사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준동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품사 문제로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하시면서 그리고 과거 분사라면 약간의 문법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블랭크로 올라가시고요. 블랭크 왼쪽에 학생들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in 키워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in이 나와 있기 때문에 interesting in 소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should complete 이라는 진짜 동사를 또 키워드로 체크를 하시면 진짜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는 동사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분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른쪽에 in 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없다. 즉 과거 분사 interested in 이라고 해서 c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erested in 부터 it's a fair 까지가 앞에 나오는 명사인 학생들을 수식하는 문장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6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부사의 어휘 문제인데요. 제가 3초 문제로 다뤘었던 어휘 3초 문제가 되겠죠. 부사 문제고 블랭크로 올라가시고 이 블랭크 왼쪽에 increase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increase라는 동사와 자연스럽게 자주 어울려 쓰이는 부사는 어떻게 증가하다? 급격하게 증가하다. 그래서 정답은 빠르게 c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17번 ABCD 보기를 보시면 이 주어진 보기들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도 파악하실 수 있지만 주어진 보기들의 품사가 다르다는 것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로 올라가시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주지만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로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블랭크 오른쪽에 building, supplies, 건축 자재들 주어 나와있고 world, deliver, 수동태의 완전한 문장이 나와있죠. 그리고 late라는 부사가 나와있습니다. 늦게 도착을 했다. 자 그리고 뒤에 공사 직원들은 빨리 일을 했고 tab project on schedule, 프로젝트 일정을 지켰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앞문장, 완전한 문장,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도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를 찾으시면 ABCD 중에서 D번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D번을 빠르게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어진 보기가 모두 접속사여서 접속사의 의미, 즉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더라면 키워드는 앞에 deliver, late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뒤에는 quickly, 그리고 또는 on schedule로 키워드를 잡으셔서 늦게 도착을 했을지라도 직원들이 빠르게 작업을 했고 그리고 프로젝트 일정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반대되는 의미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서 문제를 더 빠르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ABCD 보기를 보시면 require 이라는 타동사의 시제나 또는 태 문제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장 구조와 그리고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혹은 시제의 힌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가셔서 이 low school에서는 6개월의 법률 인턴십 주어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블랭크 자리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면 전치사구 그리고 전치사구 관로해 주시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동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ABCD 중에서 수동태는 C번 밖에 없기 때문에 3초 만에 C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119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명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줄부터 가셔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메이드 인 동사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목적으로 이 명사들 어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to the company's logo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디자이너들이 회사의 로고에 전치사2와 어울려 쓸 수 있는 명사 표현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어휘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회사의 로고에 수정을 했다라는 의미가 가장 자연스럽고 또 전치사2와 자주 어울려 쓰기 때문에 정답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번을 빠르게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20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또 명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회사의 제안서는 무엇을 하는 제안서냐면 to remodel 부터 이까지 관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 박물관은 리모델링 하려는 하는 이 제안서가 주어 받았습니다. 목적어 자리의 명사 어휘 문제문제고요. 경영진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았다. 이 리모델링 하는 제안서가 승인을 받았다가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복종을 받았다 혹은 결정을 받았다 혹은 반응을 받았다가 아닌 승인이라고 하는 C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21번 ABCD 보기를 보시면 A번 같은 경우는 형용사, 부사 또는 명사로도 의미가 쓸 수 있지만 나머지 어휘들은 전치사로 기본적으로 쓰이는 어휘들이다 라는 거 빠르게 캐치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키워드를 잡아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당신의 의류 상품은 should be delivered 즉 수동태의 완전한 문자가 나와있죠. 배송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시간 즉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표현이 나와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셔야 되고요. 48시간 이내에 배달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내라고 하는 C번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22번 ABCD 보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품사 문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을 하시면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요. 자 블랭크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have been offering 이라고 해서 동사 사이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는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3초 만에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23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또 품사 문제라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블랭크 왼쪽에 정관사 더 오른쪽에 difficulties라고 해서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는 흉용사 자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빠르게 D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고요. 의미는 가끔의 혹은 가끔 일어나는 또는 가끔 발생하는 어려움들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C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분사로 쓰여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의미도 적절하지 않고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D번.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의 형용사 D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이 보관센터는 사과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가끔 일어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그리고 DAT이 이어지고 뒤에 임차인들이 RENTERS HAT 그리고 뒤에 WIT 전치사고 관로 해주시면은 뒤에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이 D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즉 전자 잠금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임차인들이 가지는 가끔 일어나는 그 문제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24번 ABCD 보기를 보시면 이 문제는 명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컨설팅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B와 C는 사람 명사 그리고 D번은 사람이 아닌 상담이라는 명사가 되겠죠. 이 의사는 그의 사무실에 오늘 올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짧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겠죠. short, 짧은 어떤 상담을 위해서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빠르게 D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B, C 사람 명사는 정답이 아닐 뿐더러 그리고 사람 명사는 가사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사가 없는 경우 C번 같이 어나 혹은 S가 없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125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형용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문장을 보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가 되겠죠. 최근에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즉 이 불확실성이라는 명사를 키워드로 빠르게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어디에서? 고무산업에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확실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빠르게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형용사하게 남아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예측 불가능한 것은 이것과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없고 현실의 안주화는 아니겠죠. 엄격한 아니고요. 불확실하지만 안정적으로 남아있다.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죠. 정답은 C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26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동사에 다양한 형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보면서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어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이 시연은 시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의 새로운 일렉트로닉 라인의 시연은 주어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는 동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리고요. 그런데 비번에 준동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뒷문장도 보시면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a lot of attention 목적어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전치사구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는 동사가 들어가야만 하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준동사 B번은 소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수동태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였기 때문에 A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을 빠르게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27번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주부터 문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랩탑의 타이타니움 시리즈는 Can be drop 떨어질 수 있다. 완전한 문장 나왔고요. 2m에서 전치사구 나왔고 Without 전치사구가 이어지죠. 무엇을 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가 나오고 이 블랭크 자리에는 잃어버리다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들어가는 자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적어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명사를 찾으시면 D번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28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모두 접속사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의미를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첫 번째 줄부터 가셔서 키워드를 잡아보면은 판매 수치가 주어 그리고 중요한 동사죠. 치솟다 올라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동사고요. 판매 수치가 판매량이 치솟아 치솟아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After 프로모션 이벤트 후에 급증했다. 이 Sore 이란 이 동사를 키워드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랭크 자리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어휘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오른쪽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면 매장 매니저들은 고려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스페셜 디얼 특가 상품들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를 할 것이다. 이기 때문에 프로모션 이벤트 후에 판매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증가를 해서 그러므로 더 많은 스페셜 딜을 고려를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을 그래서 라고 하는 So D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29번 ABCD 보기를 보시면 부사의 어휘 문제 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서 키워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이 주차장은 주어 체크해 주시고요. As owned 즉 소유가 되고 그리고 규제가 된다. 통제가 된다.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고 부사가 들어가는 문장이 되겠죠. 이 부사학에 소유되고 규제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럼 뒷문장을 파악해서 이 뒷문장과 반대되는 의미를 최대한 나타내는 부사를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사학에 소유되고 규제가 되는데 컨벤션 방문객들은 그 스페이스 즉 그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 티켓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자연스러운 의미가 되려면 이 주차장은 개인적으로 소유가 되고 규제가 되어지지만 컨벤션 방문객들은 사용을 할 수 있는 티켓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A, B, C, D 보기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는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규제가 되어지지만 컨벤션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티켓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A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B번은 의도적이지 않게 소유되고 규제된다. 혹은 꾸준하게 혹은 자동으로 라는 의미는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A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30번 A, B, C, D 보기를 보시면 동사의 시제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 B, C, D 모두 능동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묻는 문제는 아니고요. 시제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단수이기 때문에 시제 문제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로 가셔서 시제를 파악을 해보면 이 Office Supplies 사무용품 패키지들이 도착을 했다. 과거 시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도착을 했습니다. Just as 즉 접속사가 나오고 Receptionist 가 주어 동사 그리고 For home 즉 집으로 떠나려고 할 때 도착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타임라인으로 잠깐 쉽게 그려보면 도착을 한 것은 과거 시점인데 즉 이 Receptionist 가 집으로 떠나려고 했던 시점은 이 도착한 것보다 미래는 아니겠죠. 그래서 과거 진행인 C번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퇴근을 하려고 하던 그때 도착을 했다 라는 의미가 가장 적절하고요. 현재 완료 진행 혹은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 그리고 현재 시제도 이 언급된 arrive란 동사보다는 앞선 시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은 정답은 C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